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2 1학기 국어 미래엔 2-1단원 과학자의 서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1-2단원에 배웠던 나의 모국어는 침묵과 마찬가지로 수필이에요. 따라서 수필의 특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겠죠. 그리고 수필은 보통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난다고 했죠. 따라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뭔지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돼요. 특히 이 글은 여러 책들과 관련된 글쓴이의 읽기 경험이 나와있어요. 영향을 준 여러 책들이 등장하는데 백과사전, 세계동화전지, 노벨문학상전지, 모닥불가개미 이렇게 4개가 나와있어요. 각각의 책들이 지닌 특징과 각각의 책들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면 22번과 29번이 그런 문제의 유형이죠. 선지에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읽음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얻고 정신세계가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뒤섞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고 정신세계가 넓어진 건 노벳문학상 전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0번과 같이 글쓴이가 깨달은 읽기의 가치를 묻는 문제 그리고 25번처럼 모닥불가개미에서 이타주의적인 개미의 행동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수필이고 주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순서대로 백과사전을 읽은 경험, 동화책을 읽은 경험,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은 경험, 모닥불가개미를 읽은 경험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시간순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쓴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백과사전은 글쓴이가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동화전집,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가 실려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돼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변했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창의적 사고의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고 글쓴이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정신세계가 넓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모닥불가 개미 이 글은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사회생물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글인거죠. 이 책에서 개미들은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동료 개미들을 위해 모여 사는 집을 구하려는 행동을 하죠. 이러한 개미의 행동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 개미들의 행동을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글쓴이가 깨달은 읽기의 가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다시 일다는 과학자의 서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